Someday my prince will come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Someday my prince will come 나의 왕자님은 언젠가 오신다는 백설공주의 주제곡입니다 자 여기서 눈치 채셨나요? 오늘 저희가 얘기할 것은 바로 공주들이에요 1937년도에 백설공주가 월트디즈니에서 나왔을 때만 해도 아 그거 어떻게 되겠어 또 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의 월트디즈니 선생님께서는 간파하신 거죠 아 이것은 된다 해서 나온 백설공주는 지금까지도 그 백설공주라는 이름 하나만의 위력으로 여태까지 파워풀하게 존재해 왔어요 백설공주는 어렸을 때부터 참 대명사죠 고유명사와 같은 예쁘다 얼굴이 하얗다 하는 샤넬과도 같은 존재인가 봐요 공주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좀 뻔뻔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명룡도 잘해요 일곱 남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청소를 하죠 청소 열심히 하는 것 같죠? 다 동물들 시켰어요 사슴한테 이거 가져와라 다람쥐한테 저거 가져와라 본인은 빗자루질밖에 안 해요 하지만 깨끗하게 해주려는 그 마음이 어여쁘겠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백설공주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명령하기를 좋아한다고 자 두 번째 신데렐라 개인적으로 베스트 드레서를 뽑으라고 한다면 전 신데렐라예요 지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의 블루 드레스는 그 다음이고요 오리지널 원본은 하얀색 드레스의 블랙 초코예요 멋있죠 신데렐라의 경우에도 집안일을 많이 했죠 일곱 남장의 집이 한 17평, 20평 정도 된다고 한다면 복층이었어요 신데렐라는 건평해안 200평 되고 돼지가 3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집을 혼자 다 청소했잖아요 그리고 또 언니들 밥도 다 해줬어야 됐고 그래서 백설공주보단 조금 더 운동적으로 움직이긴 했어요 신데렐라의 키워드는, 키포인트는 신발이었던 관계로 페라가모가 신데렐라 구두를 만들어줘서 그걸로 Ever After라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죠 1959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오로라예요 요정들이 주는 후천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공주를 지내다가 16시 될 때 배틀에 찔려서 잠에 빠져들게 돼요 계속 자다가 왕자님의 키스를 받고 일어난 오로라 공주가 그렇게 탐탁지는 않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수동적이고 제일 이야깃거리가 짧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레피센트가 저렇게 안젤리나 졸리로 재해석돼서 다시 영화화 되기도 됐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입은 거는 아리엘이에요 저는 아리엘을 제일 애틋하게 생각해요 어떤 여자가 물거품이 될 걸 알고 사랑을 시작하겠어 난 그런 사랑할 수 없어 그래? 그럼 내가 인어공주가 돼줄게 시크릿가든에서 바로 했던 길라인과 김주원의 대사예요 모든 공주의 히스토리를 통틀어서 가장 능동적이고 희생과 용서와 사랑의 아이콘을 꼽자고 한다면 인어공주가 대표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먼 발치에서 본 왕자를 만나러 구하러 그리고 자기 다리와 목소리를 바꿔서 또 희생하기도 하죠 그게 첫 번째 희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왕자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또 이웃나라 공주한테 양보함으로써도 그 왕자가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행복할게요 라는 말을 남기면 물거품이 됐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한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또 겸허하게 또 겸손하게 있어야 되는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벨은 프랑스의 노 부인이 쓴 소설책으로써 디즈니가 또 애니메이션화 시켰다고 해요 가장 진취적이고 가장 능동적이었던 존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공주가 아닌 존재였습니다 평민 계급이 왕자를 구하러 간다는 설정도 저는 매우 좋았고요 왕자가 자아도치에 빠진 나르시스트였다는 사실도 재밌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아름다운 왕자님이 아닌 야수를 만나면서 그 야수와의 관계가 점점 썸으로 발전되면서 수많은 내적 갈등과 디테일한 심리 묘사가 그래도 가장 돋보였던 작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라푼젤이에요 라푼젤은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본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도구, 머리카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너는 나갈 수 없다라는 말에 사로잡혀서 어느 한순간도 도망을 치려고 한 적이 없는 수동적인 인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즈니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하게 돼요 바로 유색 인종 공주들의 등장입니다 인디안 원주민, 중국의 화뮬란, 이슬람의 자스민 공주 같은 유색 인종 공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 어디서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길 바라요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을 부르면서 저도 언젠가 나타날 왕자님을 기다려볼까요? Someday my prince will come sono 러드 러드 러시아 러시아 저는 아 Weber